우리 앨범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. 네, 앨범 소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저요? 네. 아니, 저는, 저는 좀 부족하지만 저희 아이버너의 타이틀곡 백허그는 무만적인 사운드와 시원한 멜로디가 아주 인상적인 곡입니다. 아주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바로 게임! 기대하죠! 네, 그렇죠! 하나, 둘, 셋! 안 됐어도 멤버 맞추기! 둘, 셋! 둘, 셋! 셋! 손으로 하자. 손으로! 손으로! 손! 안 됐어도 손 맞추기. 오케이! 아, 내 손은..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바로! 안 돼주시죠! 자, 준비됐어요? 손을 이렇게 눈 쪽에다 갖다 대드릴게요. 그럼 우성이 형은 아니에요? 네, 저는 아니에요. 첫 분일 아니야. 4분의 1이네요. 자, 누른 지, 자... 좀 생각해보세요. 다 만졌어요? 됐습니다. 그만, 그만! 아, 잠깐만! 이거... 형, 형, 형! 3, 2, 1! 땡! 우리 스누퍼 맞죠? 네, 스누퍼예요. 근데 형들은 손이 아닌데? 좀... 뭔가... 좀... 같이인데? 네, 스누퍼예요. 스누퍼예요, 스누퍼. 5, 4, 3, 3, 2, 1. 형은 형 아니에요? 네. 매니저 형. 오! 오! 나오세요? 안 그 사이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? 확인해 봐, 확인해 봐. 확인해 봐. 아니요! 절대 안 보여요. 안 보여요. 안 보여요. 절대 안 보여요. 절대 안 보여요. 이용권, 이용권. 이용권, 이용권. 이용권, 이용권. 오, 우선 이용권인데. 하나, 둘, 셋! 오! 뭐야, 왜 찍... 오, 찢었어! 찢었어요, 찢었어요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쪼로록! 손바닥? 손바닥 씨름. 손바닥 씨름! 손바닥 씨름! 여기 공장하기. 시작! 오! 세요. 세정, 세정. 첫 번째. 오우. 오우. 바로 계정. 빈색이 나오나요? 자! 하나, 둘, 셋! 샤워! 샤워 샤워! 샤워 샤워! 샤워 샤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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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! 하나, 둘, 셋! 다음 기회. 아! 찢는? 뭐냐, 진짜? 자! 아 참나 물 머금고 훅끼기 저 어렸을 때 별명이 꼬꾹이었거든요 예 많이 놀어요 많이 놀아요 많이 놀아 시에이이이이이이ana 자 왜 껴야 돼? 아 됐어 꼬rings 진짜 못생겼다 진짜 못생겼다 아 기분이 이상한데? 하나 둘 셋 힙앤톡 방송연의 사진 고정 아 그러면 죽은 거네 시청률 안 할 것 같은데 시청률 떨어지면 올게요 떨어질 것 같은데 와 노래 제목되기 자 과연 이번 주제 무엇이 존? 제목이 여름아 부탁해 바다의 왕자 여름 이야기 여름 아 바다의 왕자 밥빙수 냉면 여름 여름아 부탁해 오 야 이거 뭐예요? 이거 나의 결정력이에요 아 이거 게임 아니고 멀찌개야 멀찌 뭐하시는 거예요? 뭐하시는 거예요? 뭐하시는 거예요? 뭐하시는 거예요? 뭐하시는 거예요? 뭐하실 거예요? 제가 볼게요 제가 볼게요 제가 볼게요 와 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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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 물 받는 게 낫다 아이고 못 보겠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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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 싫어하나 되게 잠자리 같아 드랍 더 베이트 오케이 뒤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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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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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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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못 보게 이만에 진짜 못 보게 아 아 뚜두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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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시작 아 진짜 뒤로 갈 거 같은데 와 아 진짜 이겼다 너무 재밌었다 이건 진짜 이겼다 이건 얘 솔직히 벌칙 줘야 돼 이건 이거 지는 사람 벌칙 줍시다 바로 이기는 방법 알아왔어요 굿 우와 으아 아 아 이거 살리려면 벌칙 가는 걸로 아 상품 먹고 네 상품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 벌칙이야 오케이 으응 두 꽉 이러면 이러면 바로 벌칙 갑니다 바로 상인형 벌칙 가겠습니다 아니 왜 하나 둘 셋 콜라 아 아 너무 쉽다 아 너무 좋은 거잖아 이거 나 이거 진짜 못해 무슨 소리야 콜라 먹으면 좋지 네 오늘 저희 스노퍼 밥신서울에 놀러와서 정말 즐겁게 놀다 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 상일이 형의 마지막 콜라 원샷하는 모습 보시면서 저희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 형님 인사해주세요 네 형 마지막 인사까지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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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챌다 Shang Tgy 파이 вел stur advisor 코리아 엄해 시장 ś sie tables 감사합니다.